새로운 분수쇼가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분수쇼에 맞추어 앞에 보이는 파리스 호텔도 멋진 불빛을 자랑하죠 저 멀리 스피어 계속해서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라지어 분수쇼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음악 저작권 문제로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분수쇼만 자체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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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화려한 분수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예! 와 스피어도 계속 멋있게 변하고 있네요. 오! 예! 예!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구경 되셨으리라 믿습니다